아침부터 밤까지 너와 나 day and night 아 예 오셨어요 들어갈까? 네 일단 들어갔어요 아 제가 때마침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 보통 시켜먹는데 오늘따라 해먹고 싶더니 잘됐네요 아 저희 어머니가 김치볶음밥 보내주셨는데 그거는 대충 해서 먹으려고 요리 요리를 배우지 못해야지 아 이거 다 떨어졌나요 아 집이요? 저희 한 7명이서 같이 살아가지고 꽤 넓어요 아 네네 물어보셔도 돼요 아 바지요 아 자택근무하는데 오늘 화상회의가 있어가지고 네 거의 다 돼가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 저 못 쓰신 편인가봐요 그 이제 볶음밥은 완성된 것 같아요 나도 드려도 되나? 괜찮은데? 그냥 가운데 놔두고 같이 먹으면 안 될까요 남집사야 그니까 누구야 네 뭐갈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근데 반찬은 왜 안 드세요? 아까 한 입 드시더니 아 좀 짜다고요? 저희 할머니가 한 거거든요 할머니가 간을 잘못했나? 아 갑자기 맛있어요? 약간 짜다 너는? 할머니도 다 말해야지 제가 좀 짜게 먹어요 할머니가 저희 식성에 맞춘 건데 그쪽에 한 번 더 맞출 수가 없으니까 보통 이렇게 지적을 하는 스타일 아 목마르세요 사실 제가 목말라가지고 아 목마로 원래 밥먹으면서 음료 많이 마시게 와줘요 일단 제가 음료 마실 때만 버리셔가지고 오이무침도 드리고 오이냉고기랑 생오이도 드릴테니까 쌈장에 찍어먹으면 진짜 맛있게 자기 식습하는 무침 어떻게든 사람을 힘들게 사신다 이제 저희 사장님 올 때 돼가지고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 시간 나오면 또 오세요 조심해서 가시고 멀리 안 나가요 들어가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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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